7월 18일 1차 시위 25일 2차 시위 그리고 3차 시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월 1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서울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장소인 예의도의 LG 트윈타워 맞은편에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3개 단체가 혐의를 합쳐서 개최했습니다. 6월 17일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그리고 임대차 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 등 3개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주최 측은 비가 내려서 지난번 집회 5천명 보다도 인원이 줄었지만 2천여 명 정도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위장에 있었던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온 구모시는 올해 57세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33년간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사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워서 빌라 매체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세금 연체를 한적도 없고 밀린적도 없습니다. 전시에 1억4천만원짜리 빌라 종부세만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이 세금을 제가 어떻게 내겠습니까? 당사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편하게 지내보겠다고 경매로 빌라를 산 것이 치욕문을 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울먹이는 구시에게 참석한 시민들은 임대차 3법 위헌이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40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한 시민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서 사제 표시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를 잡은 한 50대 남성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운동권이었습니다.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싶어했던 독재 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소급 규제도 176석 거대 괴물 여당이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을 소급해서 그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5% 전세 월세 못 올리게 했습니다.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계약 끝나고 세입자를 못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수 정권에 돌리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저는 지지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는 그들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고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투기꾼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노후 대비해서 집 한 채 더 샀어 노후에 월세 5,60만원 받으려는 것이 투기꾼입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한 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기록적 폭등, 지방 부동산의 끊어낸 추락, 청와대 다주택자들의 뻔뻔한 이중적 혜택만으로도 국민에게 크게 질타받아야 될 정권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행사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부각한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은 민심을 담은 구호입니다. 이런 구호들이 시민들이 있던 행영식처의 구호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위헌, 헌법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을 적시 철회하라, 민주없는 독재정부, 임대차 3법 절대 반대, 사유제사 강탈하는 정부, 또한 이런 구호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현민은 사퇴하라, 김현민은 당장 사퇴하라,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너희들은 불로소득, 국민은 근로소득, 소급은 위헌, 21대 총선거도 소급, 임대사업 장려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적폐몰이냐, 주특기는 소급입법, 총선을 소급하자, 국민투표 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의 중심이자 시작점에는 4.15 부정선거가 있음을 시위 참석자들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위에 대한 취재기사를 읽은 조선일보의 한 시민 송우원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두식 편집국장님, 이기우 기자님, 귀하들의 눈에 부동산 시위만 보이고 주중과 주말마다 열리는 4.15 부정선거 관련 시위는 보이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특대형 부정선거가 부동산보다는 기사 가치가 덜하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권에 아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모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기사만큼은 정의를, 진실을, 공정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도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기사와는 다름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똑같은 거부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특대형 4.15 부정선거로 입법, 사법, 행정, 헌재, 검찰, 경찰, 언론, 노조 등 모든 분야를 집권세력이 장악하였습니다. 이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혁명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조승일보의 기사를 보고 한 시민 대신은 송우원님의 열변에 가득 찬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인 최성현님은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이 정도 집회면 아주 우스운 집회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전체 국민의 30%만 피해를 입고 나머지 70%는 이득을 본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30%의 피해보는 국민은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생각한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는 정당입니다.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반성할 수도 없고 성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다 가졌다와 우리가 옳다 이것이 그들의 뇌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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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